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오이딘 화산에 내려왔는데 아이템들을 전부 빼앗겼어요 그중에 지금 마법방아리랑 칼고리샵만 회수한 상태인데요 심지어 칼이도 없어요 자 일단은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로 뛰어내릴 수가 없네요 여기 이렇게 이리와서 그리고 방아리로 제들 좀 채워보겠습니다 구멍이나 왔는데 공도 못파죠 지금 아 못파는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아닌가 보네 totem 앞파는 곤아 뱜이 가방 할아버지 바깥 다음 저희 여기 그 다음에 폭탄 음.. 끝인가요? 지금 그런데 여기 길이 막혀있네요 여기 지금 가도 아직 가지고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번에 돌아갔다가 갔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매복 돌아가는 거구나 일단 이쪽 이쪽으로 좀 가볼까 하는데 가기가 좀 애매하죠 지금 발판이 떠내려오는데 지난번에도 여기서 매달려가지고 그냥 아래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번엔 그 지난번에 어 엌 여행 뭐 이걸 보면 음 어? 왜 이러지? 가보니까 카에도 없고 지갑은 안 뺏어갔네요 이게 뭐였지? 도구마 장갑은 아 잠수를 못하는군요 그건 모르겠고 이 건너가 딱히 갈 게 없어 보이는데 그걸로 갈 수 있나요? 갈 수 있으면은 올라가도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한번 다시 가보죠 아 이쪽이 아닐까 이렇게 확 아이고 미안하다 계속 그러네 어 뭐야 왜 안 올라가고 코미디디언니안인데 오늘 코미디디치고이니 올라왔어요 잔뜩 좀 치워보죠 이쪽 구멍이 있고 저쪽 구멍이 이럴 때 꼬리짜리기 헐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돌죠 안잡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올라가죠 지난번에는 그냥 피해서 갔을 거예요 자이탄이로 나와봤는데 특별한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마법이 아무리 덕분에 몸이 갈 수 있는 몸에 좀 바라졌을 거예요 두근두근 이럴로 이렇게 하면 이럴로 갈 수 있는 칼이 없어서 지하 우리한테 바라볼 건데 뭐 모르겠네 소용없네 야 이 여기 어디지 음 오 오 오 으 이 위쪽에 고블린이 좀 보이는데요 올라갈 수는 없어야지 갈고리샷 속에도 위치가 아예 없는데 못나가죠 이쪽으로 넘어갔구요 아 여기서 갈고리샷을 얻어서 이렇게 덮어갔어요 넘어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어디야 자세히 자세히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뭐 나 아무것도 없네 말할 땐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 진짜 할 게 없는 위치였습니다 요자 지난번에도 아마 저쪽에 들어가서 뭐 할 게 없어서 나갔던 것 같고요 이 위를 올라가고 싶긴 한데 요렇게 돌아서 갈 수 있긴 하네요 근데 지금 막혀있어요 이쪽 길은 용암 덩어리가 잔뜩이고요 그 얘기는 여기로 데려오는 걸 타고 요렇게 또 방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갈 수 있는 위치가 없나 일단 여기로 다시 라고 하기에는 좀 여기로 넘어왔죠 이쪽도 문제인게 모모의 남자가 떡하니 저기 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저쪽에 넌쿨이 있었네요 어디다 쓰지 당했습니다 여기서 굴려버려서 적막무 쓰러트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진 안와가지고 저기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런 여기서도 여기 고글링 한쪽으로 적들한테 들이키면 대포가 들어오는 것 같기 때문에 우주 구약 채찍을 얻었습니다 폭탄을 먼저 얻어야 되는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아닌데 위로 가면 떨어지는 것 같아 신기하네 자 그러면은 현재 위치에 찍어둔 것을 회수했고요 채찍을 어디다 쓸거냐면 요 앞에 꼽아서 다늘로 띄워주고 갈프리샷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쪽이 완전 박혀있죠 여기 원래 포탄이 없었는데 3개의 도워로 우리 던져 쫄깃했어요 터질까봐 두껄로 가는거야 두껄로 가는거야 왜 또 저거 뛰어내려간거지 컨트롤 정말 못하는것 같습니다 이제 좀 원하는대로 왔네요 터지나요? 폭파 폭파 됐나요? 폭파 됐습니다 저 뒤에 있는것도 터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짧나요? 설마 짧았네요 그래도 터질까봐 조만조만 해가지고 몰리 보낸것도 좀 있는것 같아요 아 터졌다 자 이 위쪽이랑 여기는 위에서 아래로 데려오면 편할 것 같거든요 한번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두더제데도 모여있네요 모여있네요 저당을 가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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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머니도 없는데 열매만 참 뜨는것 같아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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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iod 저정거 정상 가는길이 아니라 아래쪽 으로 슬라이 darauf 가는 길이 있는데 아랍니다 jem 스케 geo 일단은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폭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지? 화면이 어두워지고 아, 저기 병이 막혀있네요 내려가야 할 수가 없죠 여기 보초병들이 있었는데 분리 없었다 움직이는 녀석들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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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 수가 없는데 어허 여기 뭘로 있네요 지금 앞에 한 마리가 계속 지키고 있는데 쇠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없으면은 기절을 못 시키니까 원로워할 거 같거든요 근데 여기 막혀있는게 아니었네 아 흘러있네 그러면 뭐 새총을 들고 오르는게 낫겠죠 근데 여기 또 폭탄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위키리였네요 보탈 뜨고 이 생각을 안했네요 들고 잘 넘어가서 던지고 여기 다시 넘어와야 될 거 같습니다 너무 빨리 들었어요 들고 넘어가서 던지고 어구 뜨거워라 미안해 어 넘어가 있죠 하트는 없네요 풀도 못 뽑는데 요정도 없습니다 게임 못 뽑 될 위기죠 아무래도 이제 새총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 남아있는 녀석들을 대전시키고 갈 수 있을 거 같아요 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저기 넘어가면 좀 넘어게 있을까요 네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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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는 있는데 대학대결점을 하나 얻었고요 항아리가 있으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를 하나도 안 주네요 저 위도 폭탄이 없어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인거에요 네 로드샷으로 넘어왔습니다 하트가 없는게 너무너무너무 아쉽긴 한데 기절시키고 오이씨 슬라이밍 기절시키기 이렇게 많아 자 이제 막루는 새총스러워 새총 여기에 들어온 열매를 주네요 맞나 어 커졌네요 이 사이에 열매 열매를 참 많이 주네요 좋네요 여기가 아니네요 잠시만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비틀이 있으면 좀 날려봤을텐데 비틀이 없어서 며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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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바로 아래에 있네요 땅을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목탄을 터트리고 위로 나오면 위로 나오면 다 여기 폭탄을 쓸수록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은 다 얻은 것 같아요 사실 여기다던지 너무 좋고있대 일단 오늘은 아이템을 다 회수했으니 치과하거든요 치과하거든요 보일 것 같아요 일단 세초로 저 녀석들을 기절시키고 세초로 저 녀석들을 기절시키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